자, 기출 하삼. 하루에 3개씩 하자는 거예요. 기출 하세라고 읽던 하삼으로 읽던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중요한 건 하루에 3개씩 완전 정복 프로젝트야. 교재의 이름은 기출 프리미엄이라고 해놨지만 강좌명은 기출 하삼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기를 바라고요. 교재의 특장점과 강의, 완벽하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내가 할 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에 대한 약속 정확하게 짚고 그런 다음에 강의 들어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기출 프리미엄 시중 시판 교재입니다. 단순한 강의용 교재가 아니라 시중 시판 교재고 하루에 3 지문을 100일에 걸쳐서 완성해 나가겠다는 거 그래서 300 지문을 끝낼 겁니다. 이 책에 300 지문이 수록되어 있으면서 끝에 부록으로 13개의 초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강의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내가 300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잘 해내고 안 하는 이유는 일단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정부와 그리고 평가원의 의지도 있고 그리고 300개 지문을 제대로 잘 소화해내고 나면 그 1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책의 특장점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발행된 어떤 기출 교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완벽한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13개 부록은 혼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약속하고 제시할 수 있는 거 기출만 제대로 끝내도 안정적 1등급 어떻게? 반드시 가능합니다. 어떤 영역이든 간에 기출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출을 그냥 한 번 정도 쓱 풀어보고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수능의 정확한 이해와 수능 영어 영역의 정확한 이해와 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적용해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드릴을 해나가는 이런 구조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본문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과 비슷한 포맷으로 해놨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이 해설 작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차피 문제가 이제 기출이니까 이 수능 기출과 평가원 6월 9월 기출도를 다룬 거니까 자 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없겠죠. 그치? 자 그러나 해설을 완벽하게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입체적 분석과 완전체 학습이 되게끔 진짜 많은 공력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과 보다 자세히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총 데이 헌드레드에서 하루에 3개씩 총 300개 지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 30까지를 파트 1으로 하고 31부터 헌드레드까지가 자 파트 2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총 데이 30까지 90문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3142, 2024, 2930 구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가는데 자 우선 처음부터 쉬운 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수능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무슨 한국사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어예요. 자 그래서 먼저 빈칸 추론에 대해서 빈칸의 위치에 따라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정도 빈칸이 전반부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경우 마지막에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빈칸의 위치에 따라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접근할 건지에 대한 전략 제시하고 당연히 그 전략을 최근 기출 3개 문항으로 적용하고 바로 그 다음 데이 2에선 그 전략을 적용한 훈련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문장 고르기 같은 경우는 사실 3일 사이 구간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데 대한 추론 근거는 명확하게 뭡니까? 당연히 주제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 뒤로 밀어놨고요. 요양문 완성도 사실 40번에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자 이쪽으로 함께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글의 순서 문장 넣기 순서와 삽입 자 이거 정말 변별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구간이잖아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결국 20번에 있는 함의 추론도 결국은 추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순서하고 삽입 다음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필자의 주장, 요지, 주제, 제목 그리고 요양문 완성 전에 이제 무관한 문장 고르기 요양문 완성하고 복합 유형 이쪽으로 보내놨어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한 이유는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업법하고 어휘는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자 그래서 업법하고 어휘까지 끝나게 되면 데이터어리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90개의 최근 기출을 통해서 자 이러한 가장 잘 틀리는 유형들 가장 중요한 유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과 자 그걸 곧바로 적용하는 훈련을 자 우리가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데이터어리원부터 데이헌드레드까지 이 유형들이 3개씩 뒤섞여 있는 매일매일의 3개의 지문들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내가 좀 이따가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한 강을 30분 정도에 끝마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30분이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해설에서 다룬 부분을 내가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넘지 않게 끝날 거야. 근데 이제 첫 강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첫 강은 30분이 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 그 이후부터 30분이 넘어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설 부분에다가 구문 분석 해놨고요. 모든 문장에 대해서 직독 지켜야 할 수 있게 해놨고 자 해석 그냥 복붙 한 것이 아니라 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거에 대해서 사실 평가원에서 공식 해석을 발표하진 않죠. EBS에서 보통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지로 나오는데 자 그거에서 또 역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보완을 해서 완벽한 해석 수록을 해놨고 자 그리고 이제 어휘에 대한 총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정답이 왜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정답에 대한 가이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놨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정답이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좋아 정답이 3번이라고 합시다. 정답이 3번인 건 이해가 가는데 왜 5번 아닙니까? 제가 3번일까 5번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5번을 답을 해서 틀렸는데 5번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어우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오답에 대한 원인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딩 때부터 시험 끝나면 모든 선생님들께서 입을 모아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의의는 좋은 점수 받아서 기분 좋고 나쁜 점수 받아서 기분 안 좋고가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식별해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 것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요구해왔을 거예요.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자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시험 평가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취약한 점.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잘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부족하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보완해나가고 그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로 초인지 메타 커리션 학습법 아니겠어요? 메타 커리션이라는 게 최근에 거기에다가 명명한 것이 유행어처럼 돼 있지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오답 노트, 오답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온 것 자체가 결국은 메타인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해왔었던 거예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메타인지라는 게.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오답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함께 그거를 잘 참조하면 되고 가능한 강의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강의가 이제 일회성으로 휘리릭 물론 이제 인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당연히 무한 반복 수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써놨다고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강에 30분씩 해서 총 100강이야. 와 너무 많다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총 3000분이고 50시간이니까. 자 그런데 영어예요. 영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야 우리가 기출 중에서 꼭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수험 현장으로 향해 갈 그런 실력을 제대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동안에 내가 뭐라고 써 놨니? 올 인헤드. 이 기출 프리미엄 교재로 기출 하삼 하는 동안에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딴 것까지 할 겨를도 없을 거야. 뭐 영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 정말 해야 될 거 많지 않습니까?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 영역도 해야 되고 사실 하루 종일 영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 아니 어떤 시점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아주 진부한 얘기지만 지피지기가 되어야 백전백승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지. 그럼 결국 지피를 해야 돼요. 지기를 해야 되고 수능의 본질이 무엇이며 내가 나의 학습 성취도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꿔야 될 부분이 뭔지 기출 300개의 아주 엄선의 엄선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해나가기에도 버거우니까 그냥 무조건 이걸 하는 동안엔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게 딴 건 다 제쳐두고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따라와야 되느냐 내가 여러분들이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각 데이마다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3개의 문항을 5분에 좀 다소 난도가 쉬운 경우는 4분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제한시간을 명확하게 설정해 놨어요. 제한시간 내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해서 맞힌 거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틀린 거 긋는데 항상 주의 될 게 틀린 거 긋고 정답에다가 바로 표시하면 절대 안 되겠죠. 문항 번호에다가 틀렸다고 긋기만 하고 채점이 끝난 다음에 그래 봐야 3개 문항 채점하는 거니까 채점 빨리 끝낸 다음에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다시 풀어봐야 돼요. 다시 지문을 읽고 다시 생각을 해야 돼.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채점 후에 틀린 문항 꼭 다시 풀게 돼요. 절대로 채점하는 과정에서 정답에다 표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번 제대로 다시 풀어볼 기회를 영영 날려버리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런 다음에 강의 수강을 하는데 나는 300개 지문에 대해서 3,000분 50시간 동안 모든 지문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지만 이거는 내가 문제 풀면서 충분히 다 이해한 거야.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건 정답과 해설을 통해서도 소화가 됐어. 하면 그 문항에 대한 건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 내가 얘기를 하잖아.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해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수능에 발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비수험생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예비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 수강하세요. 그러나 이제 고3 예비이거나 현역 고3이거나 N수를 하게 된다 할 때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잖아. 난 그것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갑니다. 스킵해도 좋은데 이해가 안 된 건 철저하게 반복 수강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갈 때까지 교재도 참조하고 강의도 반복해서 돌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미진했는지 이해도가 100% 충족될 때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지? 꼭!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자, 당연히 어휘 반복 암기를 해야 돼요. 물론 나도 어휘 끝 5.0을 비롯해서 수능용 어휘 교재, 세드에서 출간하는 거 이번에 다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동안 내가 올인하라고 했죠? 왜? 기출 어휘보다 더 중요한 어휘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특히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에 그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평가원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본문에서 이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의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뜻을 달아줘야 되는데 달아줘야 될 고난도 어휘는 달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고1, 고2, 기본 어휘 같은 경우는 또 주석을 달아주고 내가 생각하기엔 만행이에요. 왜 그런 만행을 버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석으로 달아준 어휘 중에서 아, 이건 꼭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내가 분명히 형광편이라고 요구할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외에 잘 모르거나 명확하게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었던 다이어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꼭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데 필요한 어근과 접사에 대한 분석도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독해의 중요한 어휘를 여러분들한테 다져갈 겁니다. 그리고 자, 근래에 출제되는 지문들에서 보면 왜 이렇게 썼나 싶을 정도로 뭐 예전에도 그런 지문들이 있긴 했지만 좀 길고 복잡한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통밥 독해로 어느 정도 됐지만 아, 이거는 좀 뭔가 찜찜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문장은 자, 정확하게 내가 해설 부분에다가 정확한 끊어없기와 직독직해에 대한 거 칼같이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거 철저하게 해석 연습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오답 원인에 대한 분석 복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우리가 명확하게 오답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은 건 결국은 언젠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반복해줘야 돼요. 지문에 대한 이해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영어 실력의 향상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왜? 기출이니까. 그래서 3번에서 5번 반복하면서 지문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그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거 이후에 다른 거를 굳이 더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이 존속하는 한 어느 해의 수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교재 한 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끝내는 것이 그걸 그냥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하나의 모든 거를 통합시켜서 가져가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에 올인 합시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출에 올인 합시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점수와 등급까지 기출에 올인하게 되면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나는 일반적 기본 필기는 흰색으로 그리고 어휘로 중요한 것은 노란색으로 구문적으로 중요한 것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문제 해결에 정답의 추론 문화 되는 건 빨간색을 이용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전반부의 강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정답과 해설에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걸 다 하이라이팅을 해놨는데 아예 그 PPT 자체를 하이라이팅 된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이게 어떤 부분이 정답에 대한 추론 근거가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강의를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출 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와 등급 나의 목표는 당연히 안정적인 1등급이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목표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어느 해에 수능을 치르던 간에 여러분들이 목표 초과 달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로 실력을 반드시 끌어올리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OT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우리 1강에서 문제를 푼 다음에 열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